여자의 회사 아~~ 꽈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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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~~ 안녕 행복한 дерев만 아 힘들어 반갑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온 Этот 오늘의 꽈녀사냥 여자 편 화녀사냥 1편이 오킹, 와나나, 쫀득이랑 했거든요. 뭘 했어? 모른다! 두 번째는 빡빡이랑 조매력, 투부, 나성님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여자 편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. 오늘 저는 아가리 닫고 있어야 돼요. 자칫하면 방송 끝날 수도 있어요. 아 만 원이야. 아이 감사합니다. 토이킹 안 좋아. 우리 토이킹 안 좋아. 다리 들고. 야 토이킹 해도 여기 껌볼로 이렇게 해서. 다리맨 개새끼. 아 일단 간단하게 자기 소개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 저는 트위치 유부녀읍장입니다. 반갑습니다. 나제 안녕하세요. 트위치의 귀여운 마레오. 안녕하세요 반팽입니다. 원신단이에요 원신단. 원신단? 원신단인 거예요? 제 이름이야. 아 얘가 내 머리 뜯어먹어 자꾸. 안녕하세요 저는 트위치에서 간단한 소통방송. 야! 홉이 가면 하지마. 기분 잘했는지 타고. 와. 이렇게 검토하면 안 돼요? 뭐예요? 검토. 검토. 그러면. 저예요. 검은색 주문이에요. 나 보고싶어. 어 저도요. 난 보고싶어.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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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네 이상하게. 공렬히 뿜뿍 뚫린 티팬티입니다.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. 진짜요? 너무해. 여튼.. 어떻게 진행이 되냐. 1부는 꿔나 사냥의 OX. 제가 저번에 만든 거거든요. 닦았어요. 나 투보 거면 아니면 괜찮아. 알코올로 닦았어요. 깨끗한데 안 부셔대요. 여기 이제 투보 거 드릴게요. 싫어해요. 빠져요. 예를 들어 나는 일주일 안에 야동을 본 적이 있다. 1, 2, 3 하면 X 아니면 O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이제 2부는 고민을 들어주는 살기가 안 돼요 이런 거? 못 살겠어요. 네 분이 고민 상담을 해주는 2부입니다. 방송하기 전에 은별 씨의 생일인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해. 응대해. 생일 축하합니다. 근데 생일빵 할 거예요? 나 씨발 바쁘잖아. 오늘 뭐 했어요 생일인데? 아침에 롱 한 판 하고. 한 판 다 하고? 왜? 왜? 너무 취업적이었다. 한 판 시원하게 하고. 우리 왜 이래? 술 한 번도 안 먹었어요. 한 명도 안 먹었어요 오늘. 한 번 했으면 씻어야지. 힘들다. 이렇게 나오면 O가 진도를 빨리 빼고 싶다. X가 특별한 순간까지 남기고 싶다. 1, 2, 3. 합의 NT 오 prefer гром 일이는향 breaking. 아. 아니 지금 이breaking monkey 이게 뭐야. 음 좀 순수한척하고 싶다. 아 남, 에타 친구한테? 좀 익혀서 맥키고 싶은 느낌. . 에,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. 그럼 다 O예요? 응. 아 응. 마시는 거 빨리 Mother. 나더. 저는 빨리빨리 먹고 해결합니다. 왜 먹.. 빨리 빨리.. 자꾸 먹힌다.. 아.. 아끼다 똥 댄다? 그렇죠 그렇죠 아끼다 똥 댄다? 여기도! 나 쟤랑 손만 잡아봤는데? 근데 왜 오야? 어? 아니.. 저거랑 결계야 저거.. 저거 있는 거랑 결계야 어.. 일단 잘생겼었으면 나도 그랬겠는데 아니 쟤 남친한테! 좋아하냐 쟤는? 아 채팅은 좀 작게 일그루.. 본인 고추 크기인가 이거? ㅋㅋㅋㅋㅋ 계속 웃으시는 거예요??? 야 웃고 Lit살인데 всё 하아... 아.. 내 방송 아니라고 할 수 있어 하죠 아이들이야 ex- Kate 아니XXX 바.. 아 죄송합니다. 그 암컷도 포함이에요. 아니 X놈아! 이런 걸 해! 할 수 있죠. 방귀 패티시가 있을 수도 있잖아. 아 근데 그거 있어. 나 옛날 클립점에 방귀 낀 거 있는데 진짜 네이버 카페를 여차 방귀 사랑하는 거 거기 내용 다 몰랐었어. 진짜 있다 했구나? 아 패티시가 있을 수 있죠. 방귀 패티시. 아 X놈으로. 방귀 패티시 있으세요? 아니요. 너는 좀 있나 보다? 입맛을 다 하시고 있는 거. 맛있어서 있는 거. 방귀 얘기할 때부터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 패티시 있으신 분. 나는 이런 거에 조금 판타지나 그런 게 있다. 다들 있지 않아? 있죠. 진짜 한국에 관한. 어떤 거? 일단 제복. 여자 공통. 아 여자 공통이에요? 그렇죠. 그렇지 않아요? 아닌가? 여기는요? 저는요. 안경. 안경? 안경. 안경을 낀 거? 아 할 때는 벗어야죠. 아 이제 하고 하면은 좋지. 아 그런가? 왼몸에 양말보다 낫잖아. 석정 양말이구만. 퀄린다. 가능? 가능? 아 불가능. 이건 안 돼. 정리 중인데 너무 많아가지고. 그리고 나와도 돼? 똥 이런 거 안 쉬어. 아 아. 아 아 아 seguridad. 나 그렇게 찢는 거? 아 아 누나가? 아니 상관없어. 그냥. 입도 그것도 있어요. 휜 피부에 남자가 우는 거. 변태다 지금. 어차피 어떻게 왔지. 진짜 변태다. 왜 그래? 정상적인 거 식으로 말하라고 하던데. 나 코스프래. 그건 이미 했겠지. 아 제발. 하나 둘 셋. 아하! 씨발! 난 엠티 엠티! 엠티가 이제 그 모텔! 모텔이죠? 자 하나 둘 셋! 야 진짜 아까부터 내 숙녀! 내 숙녀! 컨셉춤이네 컨셉춤! 막 들어가면서 와! 그 키는 또 잘 거죠? 딱 들어갔는데 와! 엄마랑 모텔 간 적 있어가지고 엄마한테 또 처음 가본 척은 여긴 좋네? 여긴 에어컨 잘 나오네 이런 건 좀 도대체 여기 냉장고에 육류가 좋네 맞아 이거 궁금했어요 근데 이거는 오르가즘을 느끼는 척 하나 둘 셋! 다 있지! 다일 수가 없잖아 다일 수가 없지 와! 배우들이네 아니 근데 솔직히 하고 있는데 걔는 막 되게 힘들게 땀 흘리면서 맞아 막 되게 좋아하면서 하는데 나는 이러고 있을 수는 없잖아 응 아! 아! 진화하는 거 아니야? 진화! 여성분들은 다 있을걸? 90%는 있지 않을까? 배우들아 남자가 미안해 아 이거는 바지 제가 제 반바지 좋습니다 바지야 바지 아니 아까 새끼가 치마를 입고 이러고 아! 이러고 있어가지고 바지 줬어요 타고니 시원하게 해 나는 쉽게 밝힐 수 없는 패티쉬가 있다 하나 둘 셋 아 아까 말 안 한 것들이 있구나 야! 불어라 안 돼 안 돼 너 영동 먹어 이따 방송 끝나고 얘기할게 롤러코스터 타면서 막 하는 거야? 아 좀 약하게 말해주면 뭔지 궁금해하니까 내가 잘 때 하는 거 아 근데 그거 설레겠다 잠들어 있는데 갑자기 잠들어 있는데 아! 아니야 나 틀렸어 왜 놀란거지 놀란거 알겠지 우리는 지금 수위를 통제 중입니다 하나 둘 셋 진짜? 풀어 나 말하면 영정당한다고 아! 영정당하면 되지 난 내 이미지가 있는걸 아니 진짜야 나 이미지가 있어 수위를 좀 푸셔도 됩니다 푸셔도 돼요 푸셔도 돼요 아 따로 바라라는데 막 대놓고 얘기하면 돼? 에이 하세요 그래 오늘 편하게 하고 아 나 그러면 그거 물어보고 싶어 뭐야 고물지도 영어 진짜 몰라 그 단어 알려줘 나 그때 못 들었어 너 끝끝네 피로 시작 한거 아니야? 맞아요 맞아요 또라 잠들어 어이 또라 방금?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우린 다음 영상에서 봐요 룰루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다음 영상에서 봐요 룰루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